제발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천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천번하고 한번 더 고민 중 막상 네 앞에 서 네 꼼꼼 얼어버렸던 숨겨왔던 나의 맘 잘만을 번 놓아주지는 못했어 아 아 아직은 준비가 안됐다고요 소용돌이체 거칠었다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유랄해져서 네 맘의 비밀만을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 건 어쩌니